아, 뭔 죄를 찾길래요? 흑산도 과정하실까? 이 양반은 말이요, 대역죄인인디. 호기심 많은 인간에게 낯선 곳만큼 좋은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? 상냥! 겁나게 고맙소. 나한테 과감하네. 내가 아는 지식이랑 너의 물고기 지식이랑 바꾸자. 이것은 분명히 거래입니다. 내가 남을 알아두지 못함을 걱정하라. 내 공부 시간이야, 이놈아. 정제야! 저건 장동원니. 눈꼽이 갖고 이름말 붙이면 되겄지라. 철모고 어떠냐. 마이도 못하고 따. 미역말도 세금, 김말도 세금. 짜잔한 것까지 다 새겨누말 경부니 어떻게 섬나요? 하늘에서 명한 것이 성이라는 것이요. 고 성을 따르는 것이 도우라 했느니. 왜 너멸에 나서서 귀가 탄래요. 아이고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곱지게 살라고요. 너 다른 생각하고 있구나. 인자 지도 사람 대접 좀 받아야겠습니다. 공부해서 출세하고 싶지. 인근 품에 틀어야 백성을 위할 수 있을게요. 너 같은 놈 때문에 네가 말한 성냥이 영어냥 욕구리 된 거야, 이놈아. 선상님. 선상님께 어보는 뭡니까? 내가 바라는 것은 양반도 성농도 없고 인근도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다. 선상이라은 customers 완벽한